라이벌 학교 대항전, 샌드백 젠탈전입니다. 자신의 학교 진영에 더 많이 옮기는 경기입니다. 흰색은 1점, 노란색은 10점입니다. 패배한 학교는 탈락 후보가 됩니다. 마지막 경기. 이거 마지막 경기 재밌겠다. 과연 경기 어떨까? 진짜 궁금하다. 중앙대학교 대 한국체육대학교의 경기. 아, 한체대가 확실히 포스가 있네요. 아, 근데 치략을 읽어봤긴 한데. 한체대가 현재 우승후보로 불리고 있기도 하고 그렇게 강해 보이는 사람이 없더라고요. 그나마 제일 약적이었어요. 다른 사람들은 다 저희가 질 거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. 아니면 한체대를 무조건 잡겠다고 하더라고요. 저 그냥 한체대가 싫어요. 그냥 싫어요. 싫기까지 해? 네, 저 싫어요. 그냥 싫어요, 한체대가. 우리가 한체대 잡으면 되죠. 샌드백 쟁탈전, 중앙대학교 대 한국체육대학교의 경기. 가자 가자 가자! 힘 너무 빼지 마! 노란색 찾아, 노란색! 찾았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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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찾았다. 와, 찾았다. 좋아, 좋아, 거기다, 좋아! 여기는 뭔가 몸싸움이 심한데? 눈 돌았다. 잡혔다. 와, 주방대 일괄한데. 기원아, 버텨! 오, 중앙대 막았어요. 와, 팔 책이에요. 네, 진짜. 그렇지, 막아야지, 그렇지, 막아야지, 이제. 가장 교과서적인 방법인 것 같긴 해요. 노란색 싸움이야, 노란색 싸움! 노란색 비스트리트 하다, 지금. 근데 노란색이 어디에서 많은지 모르겠어. 몸싸움 하나. 틀렸다. 와, 이거 진짜 모르겠다. 막아야지, 막아야지! 그 소리도 가지고 가야지! 2, 1, 1. 진짜 모른다. 그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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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만. 대학 차전 소년 선수촌. 달려! ну,acia vers장 1973. vote. aper, 감사합니다.